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큰고래입니다 호! 울산큰고래의 GTA5 모드 자 오늘은 바로 GTA6 그래픽 모드라고 불리는 어! 느낌이 다른데? 오오! 오호호호 야 달러 달러 오오! 오오오오 자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힐사 패치 모드에다가 풀옵션까지 네 같이 돌리고 있습니다 오오오 야 이거 약간 달러 달러 야 지금 저만 느끼는게 아닐거에요 분명 보시는 분들도 약간 다른데? 아아 아 뭔가 색감이 좀 더 선명해지고 네 주변에 환경같은것도 다르네요 야아 이거 장난아닌데? 아 근데 얘들 왜이렇게 안서주니? 어? 다르네 확실히 다르네 와 이거 그냥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지만 오리지널 영상이랑 비교해서 보면 완전 다를겁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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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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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원래 이렇게 멋있었나? 이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? 어떻게 이럴 수 있죠? 움직임도 더 부드러워졌어. 이야... 이야... 아니 또 프레임은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지? 우와... 우와... 씨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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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거는 직접 해봐야지 더 느낌이 오실거에요 네 와아 이제 설치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거는 네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설치가 네 와아 그래서 그 애로사항을 뚫고 설치를 해보시겠다면은 제가 링크를 끼워놓을테니까 네 그 링크를 통해서 네 꼭 설치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울산큰고려 였구요 자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아 장난 아니다 어 어쩌면 좋은 우와 아 개멋있는데 진짜 하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